인생 꼬인... 인생 꼬인 얘기는 뭐 제가 옛날에 신문 여기 만화 이렇게 보는 데 있죠? 거기에 이제 제가 볼쌈 질문을 해가지고 30억을 탁 끊으시는 그 만화가 저예요. 그때 당시에 홀리돌이라는 일본에서 하고 그다음에 홍콩 유니버설 음반에서 홀리돌한테서는 100억을 제시했었고요, 10억엔. 그때는 근데 저는 진짜로 묶이기가 싫어서 그런 걸 이제... 왜? 그때 왜? 지금 가장 우기하는 게 그래서 저... 100억을 묶는데, 100억을 묶는데... 100억을 묶는데, 100억을 묶어. 나는 내 몸에다 주면 묶어다니면 좋겠어, 그 정도면 진짜. 난 다 할 거야. 일본에서는 짱짱 그러신다는데 저한테는... 사마예요, 사마? 반사마라고 그러더라고요. 반사마! 반사마! 반사마 말고 다른 거 반사마! 도사마! 조사마라고는 안 해요. 아, 조사마라고? 가운데 자로 하는데. 우사마, 반사마. 여자분이셨어요. 몇 선 의원의 따님이고 우삼바시오라는 그... 거기 일대를 바다 매립해서 막 건물 짓고 하는... 부자다. 부자죠. 근데 그분이... 뭐 이렇게 또... 벤츠를 잡았다니... 이거 네 차다. 너무 좋아. 뭐 이건 다... 뭐 시계에도 뭐... 막 그런 선물을 하면서... 근데 그런 거에 저는 이렇게... 안 빠지려고 했어요. 빠져지게 해? 근데 그때... 진짜... 빠지려고? 그래서 왜 안 빠져? 왜 안 빠졌지?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있다가... 빠지겠다고! 빠지겠다고! 그때 바로 빠지셨어야 돼요. 그때 그분이 제시한 게 이거였어요. 뭐, 뭐였어요? 그때 제가 만나는... 여자분이... 있었어요, 근데. 한국분이요? 네. 재혼을 선택할 것이냐? 예! 아니면 일본을 선택하신 거냐 두 개를 했는데... 네. 저는 재혼을 선택하는 바람에... 네! 이제 끝이 나게 돼요. 아... 사랑을 선택했네, 사랑을 진짜... 다 사랑을 선택하셨네. 다 사랑을 선택하셨네.